락운 연습생 챔팡 락운원 연습생 락운 연습생 비익 장원영 연습생 최예나 연습생 시로마미로 연습생 콘다이팀 너무너무너무 아도돼령 아이유아이 오늘 1쯤은 정말 환상의 군함입니다 저희 1주는 정말 환상의 군함입니다 성막하 분위기 너무 너무 1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귀여운 친구들이 믹스하셨으면 최고의 믹스주스입니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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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빌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안 내려가면 갑니다 제가. 내려가요. 쭉쭉쭉. 어디요? 어디? 누구? 아이고 여기 난리 났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입술이 되게 섹시한 것 같고 또 뭔가 귀여운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내가 선택한 비주얼센터 비주얼센터는 M&B48의 시르마 미루언니입니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너 누구니? 아 일본 친구구나. 오케이. 다이조브 다이조브. 오케이 올라올게요. 도레츠 기라야나. 뭔가 섹시하면서도. 뭔가 섹시하면서도. 귀엽고. 도레츠 기라야나. 도레츠 기라야나. 도레츠 기라야나. 예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도레츠 기라야나. 도레츠 기라야나. 너무 예쁘게. 치킨 사진도 많고. 실문도 너무 예뻐가지고. 매력죠. 맞죠? 매력죠 맞죠? 맞죠 맞죠? 키도 크고. 완전 멀리서 와도 그냥. 키도 큰데. 애가 뛰어올때 되게 강아지가 꼭 귀엽고. 애가 뛰어올때 되게 강아지가 귀여워. 암아야되 그려다 키와는. 그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유명에 무조됬. 저는 너무 좋아요. 카eln코야. 오케이. 카카오 가자. 얘 초반 표정 너무 좋더라고요. 야, 얘 눈이 장난 아니다. but these, you can get more and even more. It's karen language. 5 species. This is Kar 성인도. I think she wins, Haаны 1sq. Quote 1sq., CReqjio. 사이트 사이드를 선택한 5명 연습생들의 등수와 현장 투표수 지금 공개해주세요 NMB 포츠8의 시로마 미로 연습생이 권은비 연습생을 밀어내고 새로운 1등으로 등극합니다 김민주 연습생은 5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로마 미로 연습생이 현재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십 장원영 연습생 네 앞으로 날아주세요 어? 벌써? 이야 원영이 길다 좀만 떨어져서 서줄래? 장원영 연습생 장원영 연습생 같이 하고 싶은 연습생 혹시 있나요? 나겠네 저는 미루 언니랑 하고 싶어요 되게 미루도 과연 같이 하고 싶을지 마지막으로 운명될 연습생 마지막으로 운명될 연습생 NMB 포츠8의 시로마 미로 연습생 시로마 미로 연습생 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떤거야? 왜이래? 자꾸 내 맘이 저기쩍이 돼 저기쩍이 돼 저기쩍이 돼 잘한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오 잘한다 응 오 이제는 길을 찾았네 나 너무 잘해줬어요 저희가 리허설 때처럼 기죽지 않고 텐션 Sedanet 만한다면 저희의 장점이자 가장 큰 무게인 같이 놀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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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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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다 엄청난 롤린 롤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앨범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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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넌 나도 몰라 너도 이로게 가실게 뭐니 다 몰라 되면 자꾸 내 맘이 천천히 Sic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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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너무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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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1위 3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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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주세요 롤링롤링 팀의 1등 연수생은 시로마미로 연수생이 차지했습니다 5만표 획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루가 원형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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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미루 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형이잖아요 이랬는데 문형이 아니겠지? NNB48 시로마미로 연습생 섹시큐트 코믹까지 다방면의 컨셉을 소화하는 만능 연습생입니다 컨셉평가에서 5만표의 베네핏을 얻으며 데뷔 순위권에 무사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시큐트 코믹까지 다방면의 컨셉이 섹시큐트 코믹까지 다방면이 허피 허피 이문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예요 스톼십 장원영 연습생 장원영 연습생 롤러코스터다 진짜 순위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지금 서있는 7등도 제게 엄청 높고 엄청 값진 등수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파이널 진출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탑5 안에 들고 싶습니다 탑5 안에 생방송 마지막 데뷔평가 무대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리인 7등에 착석을 해주세요 실체가 들어가나요? 잘 가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히힛힛 화이팅 화이팅 준비 말해 말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말해 말해 롤러코스터 언니 말해 말해 어디가요 언니 뭐해 밀어 풀고 가도 돼요 밀어한테 풀고 가 밀어 언니가 돌고 이제 점프 뛰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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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 밀어 언니가 잘 불러줘서 1등을 직감했습니다 잘 이끌 거예요 화이팅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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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종합 0.5cm의 다시 만납팀 반전 반전 김두하 때문에 김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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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뻐? 하나 화이팅 아 괜찮아 잘하네 원영이는 귀여워 뭘 따라해 하지마 따라하지마 뭘 따라해 하지마 따라하지마 오늘 뭔가 특별한 걸 할 것 같아서 예상 손발 소녀 수녀 수제 새끼 생중 화요일 소송 우린 정신 정연 장원형 화이팅 아 정신 한번만 신내 고마운 전 7번 장원영 8번 시로마 미리 열심히 했고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데뷔조에 꼭 되고 싶어요 데뷔을 되겠다고 하면 자신이 자신을 지켜내들려고 하고 크게 Zhang счит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멤버들이 함께 wonders하고 정말幸福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매윤정 선생님의 웃음이 정말 좋아해요 네 이제 본인의 자리인 1등과 2등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내게 짓을 하는 새처럼 우리도 연습하는 거야 때론 힘이 붙여 쓰러져 괜한 투정도 부리겠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늘 높이 날아서 자유롭게 가보는 거야 우리라는 세상 속으로 때론 힘이 붙여 쓰러져 괜한 투정도 부리겠지 하지만 곁에 내가 있잖아 아 고니ョンの画像があるよ かわい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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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워 mét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